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존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애칭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시가 러브 베이스 김재영입니다 다음은 저는 애칭 우동이라고 부르는 드럼의 김동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애칭 희재라고 부르는 나재입니다 기타예요 다음 곡은요 이래파톡은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아무튼 얘는요 저는 우태라고 부르고요 기타 치고 페널 치고 노래하고 하는 박태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임 준비 됐습니까? 네 진작이 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곡은 여러분 품에 멀지 않은 시기에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앉게 될 제 어떤 EP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사실 그 곡들을 지금 앞에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들려드리는 그 앨범의 마지막 곡입니다 그 앨범의 마지막 곡은 사실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그 순 그니까 시작하시죠 이러네요 아 네 암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곡과 다른 한 곡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음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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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